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혁개절입니다. 바로 밖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로 하고 요새벡의 유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초라고 지혜의 명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한 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